안녕하세요. 허팝을 준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한 인조적인 약간 신기한 특이한 계곡에 왔는데요. 일단 계곡에 와더니 되게 독특하고 약간 바닥재도 그렇고 약간 인조적이고 되게 신기한 모습의 계곡이어서 한번 수준 카메라를 넣어서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수준 카메라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이렇게 수준 카메라 촬영 4차 시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통은 저희 사람들은 그냥 밖에서 이런 식으로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보는 거랑 이렇게 수준 카메라를 넣어서 보는 거랑 약간 수준 안에서 본 거랑 밖에서 본 거랑 약간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 좀 더 다른 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의 비밀은 그냥 지퍼백이었다고 한다.